한번 바라봐주시구요 바라보실 공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꽃을 마지막으로 1번 더 바라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로 2번 더 우리 배역하늘과 함께 호출 공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반드시 순서로 대부분에서 호출은 먼저 그리고 침묵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편 바라봐주시구요 저희 2번 더처럼 따뜻하게 끝만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중앙으로 따라가주시면 역시 1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아 예 오 오 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층면으로, 저희 단과로 아, 엄청 자칭 들어왔어요? 어, 저 단계가 있을 텐데 자칭 단과로 또 포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와이스는 대표님 트와이스 먼저 신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산말을 저희 트와이스 이동이 네, 지효쉽게 라이크에 남겨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빨리 나오면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웨데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패트 여러분 먼저 빨리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도록 나누고 저희 사이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분들께 오늘이 우리 트와이스 분들에게 환영의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트와이스 분들을 양식 때문에 매번 뒤쪽이 이동하셔서 쫌cular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제게 상상 대신 받아보괴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우리 트와이스 분들께서도 보충편으로 이동을 천천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피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보충편으로 한자락이 이동해 주시구요. 그리고 트와이스 분들을 저희 사이트의 무대 세팅을 위해서